라이브백 사운드바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라이브백 사운드바가 깔끔한 화이트와 러블리한 핑크 감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츠 사운드 라이브백은 전면 스피커 부분에 레인보우 LED가 적용되어 있는데 LED 색상은 모듈이 각각 랜덤으로 변환하기 때문에 매번 다른 패턴의 RGB 색상으로 감성을 더했습니다. 전면부 좌측에는 몬스타기어의 브랜드 가츠 사운드 로고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할 때는 몰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후면에 있는 버튼으로 LED를 켜고 끌 수 있습니다. 가츠 사운드바 라이브백 제품은 하이파이 음질을 제공합니다. 하이파이란 저음부터 고음까지 균일하게 음질 손상 없이 재생할 수 있는 음향기기의 특성을 말합니다. 라이브백은 하이파이 음질을 지원하는 가성비 최고의 제공입니다. 전격 출력 3W 풀 레인지 유닛 2개 총 6W의 풀 레인지 유닛을 사용하며 게이밍 환경은 물론 음악 감상, 영화 감상에서도 하이파이의 풍부한 사운드를 고스란히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확장성 USB 포트를 통해서 이동식 USB 저장 장치 또는 USB 헤드셋, 마우스, 키보드 등 다양한 제품을 손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츠 사운드 라이브백 제품은 하이파이 음질을 지원하고 간편한 사용법과 공간 활용에 편리함을 모두 갖춘 최고의 가성비 제품입니다. 가츠 사운드 라이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